아 응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이크 모니터 체크해 봐 네 약간 이응이 안 돼? 고기만 해볼까? 네 근데 형 다시 해봐도 돼요? 뭔가 더 좀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너무 좀 근데 오히려 그냥 바이브로 보면 될 것 같아 나오는 거 어차피 믹스해서 하면 되니까 네가 막 느낌 넣어줘 이거 조금 뒤로 가면 잘 살리면 될 것 같고 조금 무서워져서 더 몰입하고 조금 무서워져서 조금 무서워져서 오 응 이런 톤 근데 너 약간 네가 그리고 싶은 거는 쿨함이야 아니면 조금 좀 쿨함이에요 쿨함이야? 약간 좀 러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Please don't tell me Please don't tell me Please don't tell me Please don't tell me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렇게 넣어줘 Please don't tell me Wait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괜찮고 Wait을 Wait? 나 이렇게 바뀐 것도 좋았어 그렇죠 Please don't tell me Wait 아 좀 아 아 아 다시 한 번 해봐도 돼요 형 어 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Please don't tell me Wait 뒤에 약간 아웃트로 느낌인데 어 한번 다 받아 다 해서 해볼게요 이거 일단 이거 메인만 받을까요? 뒤에 뭐 이렇게 애드림이나 이런 거 있긴 한데 하나 받자 그거 받아볼자 네 Wait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Wait 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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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거기까지도 일단 킵해놓고 어 좀 그 2절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형 일단은 다 됐지? 네 이러면은 일단은 최소한 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음 한 번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이미 잘 돼 있어서 음 음 우리 녹음 되게 오랜만에 한다 근데 같이 그니까요 약간 그래서 사실 오늘 약간 감 잡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흐흑흐흐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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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워킹 on your mind 마음을 향한 걸음아 마음을 향한 걸음아 가까워지는 데시플 때 가까워지는 데시플 때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 좀 어 어 어 한 번도 한번 들어볼까? 넌 저는 일단 앞에 부분 있잖아요 마음을 향한 걸음마부터 All Night Long까지는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1, 2, 1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럴까? 한번 다 해볼까? 한번 가보고 워킹 온 유 마인드 마음을 향한 걸음마 가까워지는 듯 싶을 때 놓쳐버려 All Night Long 여기까지 들어봅시다 네 워우 더 멋있게 해볼까? 톤이랑 느낌은 괜찮고 내가 봤을 때는 첫 줄에 워킹 온 유 마인드 하고 끝에 마인드랑 걸음마 할 때 마랑 호흡으로 당겨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 마인드 너무 늘어지지 말고 원 투 워킹 온 유 마인드 아 그런 식으로? 좋음 아 오케이 오케이 툭툭 어 원 투 워킹 온 유 마인드 마음을 향한 걸음마 갓갓 워우 굿 난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워잇 이거 좀 쳐지게 들리진 않아? 내가 다시 들어올게 워잇 이렇게 연약하게 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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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잇만 그러면 다시 가보자 워잇 난 그냥 땡땡하게 벌이는 게 낫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더 멋있게 좀 더 그게 되나? 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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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글리 워잇 그래서 반박만 조금만 더 뒤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 웨이 다! 이런 날리는 거든지 아니면 웨이 다! 하고 호흡으로 새는 소리든지 이게 슥 슥 이렇게 딱 뭐가 끝맺으면 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그 약간 디테일인데 웨이 는 땡땡하게 아까 방금 톤 바꾼 걸로 웨이 하고 끝에서만 호흡으로 이게 날릴 수가 있을까 웨이 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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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돈 텔미 웨이! 어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아 오케이 플리즈 돈 텔미 웨이! 오우 들어봅시다 아이! 난 좋은 거 같아 난 좋은 거 같아 여기를 베이베 플리즈 돈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싸움이가 좀 급하게 들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을까? 이래요 없잖아 하고 베이비 사이 간격을 조금 땡겨서 아 이렇게? 오케이 약간 쿨하게 딱 던지고 그냥 호흡하고 가는 걸로 가도 상관없어 응 예예예예예 아우 노 위로 말할 수 없잖아 베이비 플리즈 돈 어 플리즈 돈 텔미 웨이! 이거 마지막 웨이만 좀 더 쎄게 해볼까? 여기? 어 좀 더 쎄게 가고 오우 좋아 좋아 둘 다 느낌 좋은데? 웨이 씨랑 어라이 둘 다 좋았어 오케이 여기를 다시 하고 여기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멋있는 톤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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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제일 어려워 웨이 웨이 응 오케이 이거 킵하고 다녀면요 고고고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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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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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그리고 그 이제 벌써 망설임 속 숨어있는 님이 여기에 애드립 하나 있었을 텐데 여기 진성을 해볼까? 그래도 돼 상관없어 무드에 안 맞으려나? 아 그거는 아닌데 어 느려지지만 않으면 돼 아 오케이 아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다 네 들어볼까요? 네 와우 유리 이거 듣고 코러스초 여기서 쭉 빨리 해볼게요 오케이 저는 뭐 좋습니다 예스 일단 최대한 그냥 생각나는 거 쫙 발라놓을게 네가 불필요하고 별론 거 그냥 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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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유 앤 미 미 미 유 앤 미 하고 단어 하나가 아 뭐하지 유 앤 미 예 유 앤 미 예 예가 뭐 유 앤 미 예 유 앤 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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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 유 앤 미 일단 가보겠습니다 웨이 유 앤 미 웨이 웨이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응 맞아 이 정도면 딱이긴 해 radio 차단 우월 uni 그러면 뜰게요 네 너무 좋아요 gr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첫 솔로 mic set harassment 와잇이라는 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방금 그래서 녹음을 끝냈고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맞췄습니다 우지형이랑 같이 만들었고 이 노래 과정이 세븐틴을 담당해주시는 모든 프로듀서 형들과 한 번씩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우지형도 같이 하게 됐는데 곡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냉큼 회사한테 보내드렸죠 괜찮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이라서 좀 섣부리지만 제 머릿속에 그리는 건 일단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 장점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캐럿분들이 오 신선하다 혹은 디노의 장점들을 잘 담아낸 믹스테이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솔직히 말해서 멋있으면 돼요 노래 괜찮고 퍼포먼스 멋있고 이렇게만 생각해주셔도 사실 이번 믹스테이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지형이랑 곡 작업하면서 너무 좋은 곡도 잘 나오고 또 우지형과 둘이서만의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같이 그 외에 또 많이 작업해준 우리 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제가 빛낼 수 있도록 무대에서 현장에서 멋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럿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희 James 몰칭 승희 가깝고 지난듯이 불타 다쳐버려 all night long 눈만을 잃지 조절하며 멈춘 된 모습 붕어버린 너무 중요 가시야 서로의 마음이 바빵어질 것과 조금 무서워져서 스타일인데 뭔가 맞춰진 쿵쿵쿵쿵 깍 쿵쿵쿵쿵 깍깍깍깍깍 뿜 뽐뽀뽀 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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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형 여기도 와지는 듯이 애플 때 있잖아요 약간 여기 올라가면서 뭔가 하나 좀 재밌는 제스처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응 돌아가서 차 쿵 두두둑 키키 끕 그러면은 적게 해봐 이렇게 되죠 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지지지 쓱 이렇게 쓱 천재인데? 알았어 그럼 박자 맞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너무 힘을 꿇으며 가까워지는 듯이 불타 죽으러 온앨론 뭐? 멋있는데? 베이징 멋있다 오케이 에이. 팝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좀 빼볼까? 네? 좀 빼볼까? 이미 사비를 하나 빼주긴 했는데. 뒷구르기를 원래 하는 건데 지금 안 한 거지? 응 겁먹었어. 형 이거 손오공만큼 있는데요? 다행이다 야. 혼자 하는데 다닐 줄 알았는데 손오공만큼이면 다행이다. 아니. 하... 헤이! 아! 자, 자, 자 몸 돌려줘야지 응, 잡고 응 지금 된 모습 부숴버리는 무중력같이 나 서울의 맘에 그가 빼고 질까 봐 조금 웃어 멈춰서 내 머리빼하고 싶어 널 해 On the way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세븐 앤 붐 붐 오직 너니까 쿵쿵쿵쿵쿵쿵쿵 Please don't tell me 왜 뿜뿜뿜뿜 카! 봐! 오직 나는 너니까 So please don't tell me 처음부터 할까요 이제? 네 디노 혹시 하고 싶은데? 어 저는 우리는 오히려 한 2절 있잖아요 응 걷는데? 내 말에 여기 있잖아요 응 약간 뭔가 여기를 응 제스처를 만들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 1절에 보여줬으니까 네 약간 뭐 조종을 한다든지 약간 뭐 응 응 어? Don't worry 하고 채! 한 다음에 시선 하나 준 다음에 이러만 가자 쿯쿯 어 한 번 해보자 5, 6, 7 다시 둘 차 우레 짜라라라 쿯쿯 더 뭐래 chick&bOOM chick&bomb으로 그치 너를 붙여고 말해 오늘 너를 심하심하 I don't worry I don't worry I don't know 나는 이거니까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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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어, 스 스 사 붐빵캑 꾹꾹꾹꾹꾹꾹 어, 이 정도면 다. 힘든 건 어때? 막삭에 힘 들어가? 어... 막삭에 약간 일어나자마자 바로 쿵쿵 받고 탁 들어가니까 조금 약간 딸리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이 정도는 익숙해지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그러면 유지하는 걸로. 네. 옙! 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한강 워낙 한강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OK,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면 머리가 거의 나는 안 닿는데 원래 안 닿아야 되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1, 2, 3 해서 돌고 안 팍팍하게 계속 돌면 되겠다 이게 좀 익숙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뜬 뜬 하면 뜬 뜬 뜬 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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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더 그림이 좀 보이는 그런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 하면서 모니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오늘 뜻깊고 좋은 연습이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 외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다음 연습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습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일단 이 정도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응 좋아, 좋아 잠깐만 잠깐만 아씨 아이고 어떻게 머릿속까지 있지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조작하면 멈춤 된 모습 고마워 고마워 여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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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이게 이런 망사 면도 좀 있는데 네 1. 2. 3. 3. 4. 5. 7. 5. 6. 10. 11. 11. 12. 12. 12. 아니 춤을 잘 추니까 할 게 없다 아 어디 뭐 하고 싶은데가 임협 씨? 뒷구르기 계속 돌아보면 되는 거 같아 오우 오우 와우 오우 오케이, 가볼까요? 파이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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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킬링 다 써는 것 같아요. 당장 네 오늘로써 뮤비전 연습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 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 음악의 신과 웨잇 연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상식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체력이 요구가 됐고 하루 만에 2kg, 3kg가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재밌었는데 이제 드디어 뮤비가 내일모레란 말이죠 진짜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지금은 모든 안무의 느낌이나 디테일들은 몸에 익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춤 잘 추시는 댄서분들과 무대를 꾸미게 될 것 같은데 뮤비도 찍고 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퀄리티에서 디노가 나오면 이런 느낌이구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솔로 믹스테이 웨잇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Don't tell me,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